봉하마을을 부산에서 봉하마을까지 차로 안가고 기차로 가는 방법인데요. 일단 부전역에서 타, 진영까지 무궁화를 타는 거지. 그리고 그게 한 3천 원밖에 안 나오니까 진영에서 노통까지 택시비가 만 원 이하입니다. 저는 노사모는 아니었지만 노통재단 사람으로서 옛날에 박석 갈 때 5만 원 내야 되거든요. 그런데 제 문구가 친일 반통일 세력 척결인데 이런 말은 박석을 숨겨놔요. 그래서 저는 돈 냈지만 제 박석을 찾을 수가 없어요. 노무현재단하고 잠시 같이 일을 해봤는데 겁이 많아요. 그래서 워낙 공격당하고 도청당하고 통장 내역 영장도 없이 까이고 이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겁이 많아서 너무 좀 자극적인 단어를 못 쓰게 합니다. 아무튼 봉이 바위까지 가는데 한 시간은 충분한데 6년이 아니고 제가 지금 노통 돌아가신 지 지금 16년 됐죠. 그래서 거의 뭐 한 열 몇 번 찾아갔는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. 갈 때마다 펑펑 울었는데 여기는 옛날에 노통이 사셨던 곳을 임의로 꾸민 겁니다. 그리고 산에서 보면 노통 박석 간대가 보이고 마해불이 있어요. 의외로. 그래서 이게 좀 신기하긴 한데 아니 이런 마해불이 이래 있다는 것은 이게 언제쩍 거야? 언제쩍 거지 말은 안 하지만 최소한 고려시대 아니겠어요? 이런 게 있단 게 신기하네요. 노통 운명을 달리하신 곳이 여기인데 실제 여기에 대해서는 다 할 말 많겠지만 여기서 사고가 나면 밑에서 잘 안 보여요. 그래서 나는 뭐가 진실인지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산에서 보면 이렇게 박석 깐 게 보이죠? 그래서 제 박석은 어디 있냐면 이 재단 밑에 깔려 있어요. 재단 밑에. 그래서 재단 밑에 제 박석은 깔려 있어서 남이 읽을 수가 없어요. 치면 나와. 당신의 위치는 어딘지. 노무현재단 가면 내 박석 위치 찾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. 치면 내 박석 위치는 나오는데 가면 내 게 없어요. 여기가 정토원입니다. 그래서 정토원 원장님이 경호원이 올라오니까 카카오 어디 가고 대통령님 어디 가고 너 혼자 있나? 이러니까 그 경호원이 억소당해 하면서 아 예 뭐 이랬다잖아요. 무조건 이인일조거든요. 무조건 경호원이 이인일조입니다. 그런데 어째서 그 경호원은 혼자 돌아다니냐고 내가 진짜 미치겠다니까 뭔가 비밀이 있다니까 산에서 보면 이렇게 만들었어요. 되게 잘 만들었죠. 이거 만드신 디자이너 하신 분이 노통사주도 디자이너 하신 분인데 그리고 이 마을은 좁긴 한데요. 뭐가 뭔가 볼 게 많아요. 여기 이 바위도 좀 뭔가 옛날 제사했던 데인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제 봉합마을이 진짜 좁게 났거든요. 이만큼 놓아 놨는데 문제는 여기 다 공장지대고 여기 도로를 깔고 있어요. 상당히 좀 그렇긴 합니다. 그래서 봉합마을이 정말 작아요. 농사짓는 곳은 여기밖에 안 돼요. 그런데 이쪽은 다 공장지대입니다. 이런 데 공장이고 심지어 이렇게 도로를 놓고 있는데 도로를 왜 놓냐. 뭔가 좀 뭔가 내가 모르는 뭔가 있는 것 같고 여기 제 박색입니다. 여기 재단 보이시죠? 이 밑에 제 박색이 깔려 있어요. 그러니까 읽을 수가 없지 밑에 깔려 있으니까 정토원에 이런 뭐 부자절이니까 손에 이거 드신 거 보니까 약사이라든가? 아닌데 관음 보살 같은데 보세요. 대통령님 편히 쉬세요. 하늘나라에서 원수를 꼭 갚아주세요. 내 마음하고 똑같다. 처음에 따야들이 대통령 할아버지 사랑해요. 뭐 이런 거고 정말 눈물난다.